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지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체포된 간부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신도 약 100명을 명단에서 이미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.